ить arch 윤진씨 네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개성강한 친구들을 다 이끌어가고 있는 니들 이특씨의 이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좋아요 정말 예전에는 그랬어요 제가 이미지를 약간 망거트리고 다니면 이특이가 다 수습을 할 정도였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인사를 할 때도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인상도 차갑고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데 트기 같은 경우는 인사를 아시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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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그렇게 맞아요 맞아요 진짜 후배한테도 아이고 반가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제가 야 내가 강심장이야 지금 아 아 아 아 그래요 리더로서 참 우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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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팀 위기 이런 얘기는 예민한 얘기라서 미리 어느 정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괜찮겠지 그래서 은혁 씨랑도 이렇게 다 얘기하면서 저는 아 이제 야 트가 네가 고맙다고 해야 돼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형만 알고 있어? 우리는 왜? 우린 멤버 아닌가서? 아마 울었잖아. 이거는 2006년도 교통사고 좀 크게 났었어요. 인기그룹 슈퍼주니어가 탄 승합차가 도로에서 뒤집히면서 6명의 중경상을 입었습니다. 벤 승합차가 도로 안 가운데 뒤집혀 있습니다. 하나 둘씩 구조되는 탁승자들은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들. 저도 여기가 한 30바늘이 찢어지고 허리가 150바늘이 찢어졌어요. 그래서 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누워있었는데 구급차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제가 막 피를 흘리고 있으니까 구급차 대원 내려서 이특식 가셔야 된다고 들것에 하더라고요. 제가 그 아픈 와중에 그랬어요. 전 괜찮습니다. 저쪽에 귀현이가 아픕니다. 구하라가 있었나요? 아니 근데 지금 맨틀이 이렇게도 그렇지 그냥 진짜 그랬어요. 왜냐면 저랑 은혁씨가 좀 덜 다친 상태였어요. 저런 피를 흘리고 있었고 그래서 은혁씨가 규현씨를 가서 보호해주고 있었고 제가 이특식을 하고 있는데 피가 너무 나니까 예전에 얘기 듣기로 좀 피가 높여야 되나? 뭐 이런 거래요. 제 가방으로 이렇게 머리를 받치고 제가 특이형 옆에 이렇게 있었어요. 근데 들것이 와서 형 왔다 빨리 가야 돼. 잠깐만 잠깐만 나 말고 저기 규현이가 더 다친 거 같다니까 저기 규현이한테 갔어요. 그냥 이렇게 했어요. 와 멋있다. 동혜한테도 모르고 있는 건데 아까 아버지 나오시고 자기 뒤따로 나왔는데 담배 한 잔 이렇게 태우시면서 내가 너한테 참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 손을 이렇게 막 잡으면서 우리 동혜가 좀 안 좀 그렇지? 라고 하면서 네가 좀 나이가 먹고 그런 때까지 아빠로서 동혜 좀 꺾어가지고 부탁한다는 말씀을 좀 아시고 이제 몇 분 새벽에 다하고 싶었죠. 저는 아직도 그때 그 말씀이 일찍 있어요. 그럼 그때 이미 아버지께서는 결혼할 때의 신과 가족들도 다 하고 있을까요? 그 조금 더 후에 그 말씀을 다 하셨으면 여기까지 제가 어릴던 점처럼 굉장히 어려웠어요. 오늘 나와서 이제는 처음으로 되겠는데 그래서 그냥 잘해보시고 좋아. 아버님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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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혼자야? 너 일로 와봐. 앉아봐. 너 이거 니가 왜 하는건데 저는 제 아버지가 어디든 가면 먼저 솔솔솔하라고 시켰어요. 야! 너 내 동생이라. 진짜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 그랬어. 그래서 너 정말 싫다. 너무 재밌었는데 12다니 3. 13년짜리인가 벌써? 가자! 아 뒤로 가라고. 아 뒤로 가라고. 가라고 빨리! 아 왜? 아 왜? 아 얘 좀 형! 야 빨리 이로 가. 야 빨리 이로 가. 1. 2. 2. 2. 3. 2. 2. 2. 2. 3. 2. 2. 2. 2. 2. 2. 3. 3.